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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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갔어 아이니 아이니도 오게 으 으 으 서랍문 안 닫을 거야 아까 빨래를 개서 애들 방에 이제 옷 넣어놀려고 서랍 잠깐 열었는데 그 뒤로 애들이 안 나오네요 으 언니 올 때까지 여기서 잘 거야 이래서 고양이들이 서랍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나봐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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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 일어났어 어구 어구 그쪽은 안 열어줄 거야 거기는 옷 꽉 찼어 안 돼 네가 들어가면 거기 옷 다 뭉개져 아이는 안 나와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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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갔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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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밑에 좁은데 여기를 들어가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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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은 오빠로 꽉 차가지고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좁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